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제인 김도헌입니다. 단항성 난소 중후군은 생리 불순 무월경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질환에 발현 위험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절대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질환 단항성 난소 중후군. 당신의 난소는 오늘 어떤가요? 라디오 특제인 오늘은 우리의 삶을 한방으로 지켜줄 한의사 김정우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항성 난소 중후군 단순한 생리 불순에 그치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치료를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컨디션 조절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단항성 난소 중후군과 관련된 여러 증상들 또는 질환들 또 합병증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여성들이 생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이런 희발월경 또는 무월경 이게 이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증상이고요. 음 그런데 이게 그 미혼인 여성들 같으면 아 내가 생리가 잘 안 나와 생리가 불규칙적이야 좀 운동 좀 해볼까 또는 뭐 어떤 뭐 식이요법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그런 임신에서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 병에 걸렸다고 확인되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임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신이 되지 않는 것 즉 무월경과 불임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은 무월경과 불임이 가장 흔한 질환인데 이것만 해도 일단은 무섭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배란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배란된 우리가 난포가 배란이 되면 거기에서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또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만들게 돼서 이 에스트로겐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여러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국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되는 경우 자국 내막 증식증이라고 해서 내막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생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오랜만에 또 생리를 하면 생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 자체가 그렇죠. 어지러울 정도로 2주, 3주, 한 달 내내 생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에스트로겐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좀 무섭지만 자국 내막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도 상대적으로 이 밸런스가 에스트로겐 위주의 어떤 홀몬 환경, 내분비 환경이 갖추어지다 보면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거기에 역시 이러한 또 내분비 환경에서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작용을 하는 걸 방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당뇨 증상 나타나거나 당뇨로 이렇게 진단받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무월경만 해도 큰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리를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다고 하고 거기다 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가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단항성 난소증후군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의 상대적인 증가라고 하는 것은 자궁 내막을 두꺼워지게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막 증식증이에요. 그리고 자궁암 같은 거 역시 이런 질환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내부미 환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또 방해를 받다 보니까 당뇨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거나 또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되면 몸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 전체 또 내부미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꼭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치료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연치료는 좀 어렵겠죠. 확실히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운동이라든가 어떤 식이요법만으로는 잘 교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긴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자궁 내막암 그리고 유방암 당뇨 무월경 불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혹시 다른 합병증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이건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이런 질환들, 여성질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아 안드로겐 혈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외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지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여드름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만하면서 생리도 불순하면서 얼굴에는 너무 과도하게 여드름이 나고 있다. 그러면 역시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모증, 남성처럼 이렇게 채모가 많이 나게 되는 또는 약간 여성분인데도 남성형의 탈모 가지고 있으신 분들 보신 적 있죠? 남성형 탈모요? 네. 여성은 보통 남성에 비해서 탈모가 좀 드문데 남성처럼 약간 M형 탈모를 살짝 보면 M자형 탈모가 난다든지 전체적으로 머리 숱이 좀 적다든지 이런 것들도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동반되어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도 다른 여러 질환들을 또 야기시킬 수 있겠지만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이런 원인으로 인한 비만인 경우는 주로 허리라든가 복부, 엉덩이 이런 쪽의 비만이 좀 많이 관찰되는 즉 인체 중심형의 그런 비만의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소 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들보다는 좀 가볍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생활 또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체형에 좀 방해를 많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무월경도 그렇고 유방암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얼굴에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나고 거기다 탈모 현상이 있고 목소리까지 약간 남성적으로 변하면서 털까지 굵게 난다면 굉장히 이거는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꼭 비만하고 좀 몸이 무겁고 이런 여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데 몸이 말라 있는데 또 단항성 난소 중후군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 MBC 의학 프로그램 라디오 특진 단항성 난소 중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너튜브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또는 김정호 한의사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성 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